어? 활동하면서 가장 고생한 모랭이들한테 한마디! 완전 무시했어! 무시했어! 아 우린... 적게 일하고서 많이... 낱말부터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초에 활동을 하고 생각보다 짧은 활동을 하시나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준비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활동하도 너무 고생하시고 다들 제가 너무 의미하고 예쁘게 활동해서 너무 감사하고 낱언니도 아프지 말고 우리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서로 서로 진짜 건강하자고 나쁘겠는데 또 낱언니가 더 아파버렸는데 자 다들 조용! 제니 핸드폰 찾아야 되거든요? 조심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많이 따다니! 유깨 오빠! 1번이야! 셋 하나 둘 셋 셋 감사합니다! llys parity 푸서 박성 Mae